대휘 씨한테. 좋습니다. 대휘 씨 좋아요. 우리는 요즘 핫하신 수홍 씨가. 핫하신 분. 설명 잘하는 분. 저하고 제일 친한 연애. 누굽니까? 날 낳은 거니? 엄마, 엄마. 좋다, 좋다, 좋다. 엄마, 엄마. 재밌어요. 우리 어머니한테. 좋다, 좋다. 원은. 설명을 좀 낸 거지. 휴대폰을 쓴 지가 오래돼서. 시작합니다. 내가 포지션 하고 싶은 거. 팀 내에서. 아니, 아니야. 팀 내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포지션. 섹시. 맞아, 맞아. 멤버들. 이번에 우리 공 연습할 때. 얼굴에 아가가 하는 거. 아기아기야? 응. 아기아기 하는 거. 메이크업. 안무 중에서. 아니, 아니. 얼굴에 한 명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. 나의 최고의 단점. 나의 최고의 단점. 영어로. 얼굴에서. 컴플렉스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내가 키우는 거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고양이. 어, 맞아, 맞아. 내 입술에 발랐다 큰일 난 거. 힌트. 바르지 마요. 요즘 서울에 많이 끼는 거. 미세먼지. 어, 예. 얼굴 맞춰. 101명의. 연습생. 널 보면 내 마음이. 두근두근. 에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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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 문제, 일곱 문제. 잘하네. 와, 대휘 잘한다. 아니. 대휘 씨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? 자다가 일어나서. 아, 진짜. 아니, 이게 어떻게 바로 맞출 수 있네. 아니, 다른 멤버들 뭐하고 있어요? 다른, 게임하고 있어요. 아니, 지금 여기 다섯 명은 지금 아직도 좀 녹화하고 있거든요.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대휘 씨가 일어나자마자 못하고, 야. 지금 일곱 문제 맞췄거든요. 우와. 네. 오늘 이렇게 다섯 명 나와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. 제일 걱정되는 멤버 있어요, 혹시? 어, 민현이 형이요? 아, 빠른 생각보다 정확히 아네. 정확히 아네. 정확하네, 정확하네. 아, 우리가 왜 웃는지 알죠? 이유는 굳이 안 말해도 알겠지. 아, 다 알고 있었구나. 아, 그럴 텐데. 그런 매력을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. 저, 대휘 씨. 네. 하여튼 또 저, 오늘 고맙고요. 네. 피곤할 텐데 또 푹 주무시고 다음에 꼭 함께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고마워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